땡 아 깜짝이야 헬프 헬프 왜 글로 가 왜 글로 가는데 아 fuck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나 뒤져와요 어 잠깐만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 나이스 뭐야 아니 왜 팀캐를 하세요 아가씨 오른쪽에 오른쪽에 뒤에뒤에 뒤에뒤에 뒤에뒤에뒤에 아 이거를 내가 다잡으면 되는거였는데 와 어 진짜 무슨 어 야 극혐스 이거 롤할라 그랬는데 안되겠다 기절한 놈을 쏘고 아니 내가 바로 뒤에서 땄어요 그 녀석을 뭔소리야 누구야 아 역시 대한민국 흠 미래가 맑아 미래가 맑아 저 한국말 못해요 하하하하 한국말 못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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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빰 아니 여러분들 그 방송말고 아우씨 깜짝이야 방송말고 뜨는걸로 해주세요 뜨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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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 다 잘하는거 방송을 방송 못하는거 같잖아 방송이라그러면 하하하 아 비오는게 제일 좋아 말준말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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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오 우애요 오우애요 아X 와아 아하하하하 아니ㅎ 어하하하하 와 정크래 진짜 와 이거 레전드다 감사합니다.